저는 돈을 잃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하락세일 때 어느정도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승세일 때는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가 많지 않은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가 생기면 아주 좋겠지만 가솔린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전기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을 발명하면 큰 성공을 거두겠지요. 하지만 저는 미래에 누군가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것을 예상해 자동차 회사 수식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중, 제가 모든 연사들에게 했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선생님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이 서야 기술이 먹힙니다. 기본과 기술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영상이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의 위대한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에겐 투자로 성공한 제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이 월터 슐로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런 버핏은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월터 슐로스를 슈퍼 투자자라 칭하며 주식을 잘하는 자신의 오랜 친구라 이야기합니다. 워런 버핏은 월터 슐로스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월터 슐로스는 한 번도 정식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벤자민 그레이엄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죠. 그렇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탁월한 실적을 올린 슈퍼 투자자입니다. 월터 슐로스는 매우 조용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고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몇 안되게 남은 그의 강의 영상이 있어 그의 투자 방법과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월터 슐로스는 말합니다. 버핏은 사람과 사업, 기업을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평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방문하거나 경영진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도 잘 모르겠더군요.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만 합니다. 그래서 제 방법은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투자법은 매우 간단했지만 그는 자신의 투자법으로 45년간 721배의 수익 성과를 냅니다. 장기간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월터 슐로스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2008년 2월 월터 슐로스가 은퇴한 후 리처드 아이비 경영대학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1시간가량의 투자 강의입니다. 해당 강의 영상은 누구나 퍼갈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 번역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제 영상을 운전하거나 운동하시면서 듣는 분들이 많아 제 목소리로 더빙하였으며 자막을 추가하였으니 편안한 시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질문들이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는 것들이고 날카로운 질문들도 있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지의 향상과 10억 계좌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터 슐로스의 유산과 같은 투자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좋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펀드를 시작했을 때가 1955년이었는데요. 당시 벤자민 그레이엄이 은퇴를 하겠다고 한때였습니다. 저는 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레이엄과 같이 일을 쉬고 있는 사람들 중 한명이 제게 월터 자네가 펀드를 시작하면 내가 거기에 돈을 투자하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고 19명의 파트너들이 생기게 됐죠. 그들 중 대다수가 5천 달러를 투자했고 그렇게 우리는 19명의 파트너와 10만 달러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골드만삭스를 위해 일을 해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롬 로지와 함께 일을 한거라 리먼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1955년 시작을 했고 관련 분야에서 2001년까지 일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투자 경력을 어떻게 그렇게 끝낼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제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저렴한 주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고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되었으니 사업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죠. 저는 당시 펀드 시장이 버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 주식이 아주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지난 3년 동안 잘못되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쫓아가기 위해 약 3년을 더 일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 제게 주어진 여생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투자를 즐겁게 해왔습니다. 포브스 잡지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2월 11일자로 발행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읽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릴 수 있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벤자민 그레이엄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19살 때 아버지께서 일자리를 잃으시고 가족에게는 돈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엘롭 회사에서 잔심부름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가 나중에 롬 로즈가 되어 큰 증권사가 됐죠. 제가 다녔을 때는 규모가 작았고 저는 출라범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에 15달러를 벌고 있었는데 1년 정도 일한 후 급여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증권 분석 부서로 가서 급여를 올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당시 그 부서는 통계부서라고 불렀는데요. 저에게 잔심부름꾼 일을 준 파트너에게 가서 제가 증권 분석가로 일할 수 없겠냐고 말했더니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아마 제가 돈이 없으니 중개 수수료를 못 낼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수수료가 고정이었고 부자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고정 수수료를 받곤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 경쟁이 심했습니다. 어쨌든 파트너는 제가 증권 분석가로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었고 증권 분석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저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롭 회사의 고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롭 회사가 소유한 주식도 볼 수 있었죠. 롭 회사에서는 저를 뉴욕 증권고래소라고 부르는 곳으로 보내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증권거래 진행 방법과 홍계 분석에 대해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증권시장 분석과 평균 증권 분석 이 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레이엄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워런 버핏 같았죠. 그레이엄을 보면 그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생각이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레이엄과 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청중 주식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따르시나요? 저는 새로운 저점을 제공하는 주식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식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통계를 보면 회사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경영진과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중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실수는 불가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따랐습니까? 저는 돈을 잃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하락세일 때 어느 정도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승세일 때는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가 많지 않은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보고서를 받고자 합니다. 회사의 위임장 명세서와 연례 보고서에는 이사가 얼마나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 연혁을 보는 겁니다. 레버리지 때문에 잘 안되는데도 빚이 많은 회사를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저가 주식을 판매하는 회사를 찾습니다. 새로운 저점에서 주식을 살 때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에 대해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부채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단순 자본인 회사를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회사는 부채가 많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상당한 양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회사의 연혁을 보면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의 성격을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경영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그들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 자체를 보는 것보다 숫자를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당히 안전합니다. 때때로 당신이 주식을 소유한 후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많은 부채를 발행하기도 하지만 회사의 배경을 보고 그들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밸류 라인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10년 혹은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회사의 당시 상태 및 오늘날의 상태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에 잘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돈을 잃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중 그러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추가 매수를 하십니까? 아니면 구매를 재고하십니까? 주식을 사서 가격이 떨어지면 계속 사시나요? 이럴테면 10에서 5로 떨어지면 말이죠. 최근 주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산 주식도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며 만족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지 보세요. 그 회사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 주식이 10에서 100으로 갔을 수도 있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100에서 70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하지만 당신이 몇 년 전 그 주식을 10에 매도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꼭 해야 할 것은 당신의 자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질 수 있죠. 저는 돈을 잃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작은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저는 하락세일 때 더 많이 매수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식 중개인이라면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고객이 주당 30달러인 주식을 매수한 후 25달러로 하락하면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25달러에 더 사도록 제한하지 않을 겁니다. 그 후 20달러로 하락할 수도 있죠. 그 분야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40에서 30으로 하락하면 매우 긴장하게 되죠. 돈의 3분의 1을 잃은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상승하다 싶을 때 남편에게 가격이 내려갔다가 원래도로 돌아왔으니 이제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전화를 걸겠죠. 저는 원금을 회복했을 때 주식을 매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꽤 자주 하락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하고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보통 가능하면 50%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30의 주식을 사서 50까지 오르고 그것이 장기 자본이라면 아마 매도할 겁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그 주식은 주당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수도 불가피한데 제가 돈을 잃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50% 이익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청중 그러면 주가가 하락했는데 가치 함정이 아니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가가 결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변수가 생겼을 수도 있고 장기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치 함정인지 아니면 회복 가능한 정상적인 주가 하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장부가치 이하로 팔리는 주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빚이 거의 없는 주식도 좋아하죠. 빚은 많은 사람들을 공격에 빠뜨립니다. ATM 기계가 엄청난 양의 부채를 지게 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면 파산하게 됩니다. 저는 돈을 빌린다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채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부채를 피해야 합니다. 회사를 사서 잔액을 보고 밸류 라인을 보는 것 외에 해야 할 일은 모든 연례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읽고 대차 대조표에 표시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의 연역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회사가 문제를 겪고 있고 그 문제의 원인으로 이를테면 회사의 상품이 좋지 않다는 것 등을 알게 될 수 있으며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겠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장부가치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지난 20년간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부채가 적고 경영진이 상당한 금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렇죠. 청중 저는 안전마진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전마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벤자민 그레엄이 사용하던 안전마진의 한계와 그가 사용하던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시대에 따라 바꾸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장부가가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높으면 안전마진을 확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회사를 사고 싶어 할 만큼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면 안전마진을 확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영진과 교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진 자체가 회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경영진도 성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불행한 일이겠죠. 제품에서 성면이 나오고 성면이 나쁘다는 것이 밝혀지면 회사는 고소를 당할 거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약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할 수도 있죠. 청중 저는 혹시 감정 때문에 실수를 한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벤자미 그레이엄은 투자를 할 때 감정 조절에 대해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과거 어느 때라도 잘못된 감정적 결정으로 인해 실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리고 없으시다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하시는지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그레이엄의 의견을 동의합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경영진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경영진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올바로 판단하는 걸 잘 못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 방면에서 정말 뛰어납니다. 그는 누가 좋고 누가 그렇지 못한지 결정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래서 그가 저를 좋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해서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논리적으로 사물을 보려고 하십시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가 생기면 아주 좋겠지만 가솔린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전기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을 발명하면 큰 성공을 거두겠지요. 하지만 저는 미래에 누군가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것을 예상해 자동차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언가가 생길 것이라 판단하는 것보다 차라리 현재 있는 것들에 집중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청주,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측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보다 입증된 실적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워렌 버핏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려고 노력했고 실험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브로커에게 지금의 ABC 주식을 정확한 가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주당 30달러의 가격에는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워렌은 브로커에게 10만 주를 사고 싶다고 했고 각 29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달러에 살 수 없다면 다음날 28달러에 사겠다고 엄포를 놨죠. 그래서 다음날 브로커가 워렌에게 전화를 걸어 29달러에 10만 주를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렌은 오늘은 28달러에 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라면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워머만큼 감정을 잘 통제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렌은 그 주식을 26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워렌은 그 주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을 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 가격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포인터가 서서히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이 있고 당신이 넣은 가격들 중 한 개를 갖도록 돈을 지불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특정 가격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저는 우수한 기업을 공정한 가격에 사고 싶지 않습니다. 우수한 기업을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할인된 금액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돈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따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며 유수 기업 주식을 나쁘지 않은 가격에 사고 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만약 당신이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정말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격 이를테면 50% 할인된 가격의 주식을 사면됩니다. 그 주식이 오를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니 매수한 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 다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네요. 1951년 어느 날 누군가 제게 와서 그가 관심이 있는 회사가 복사기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사람들이 말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주식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약 20달러에 팔리고 있었고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죠. 저는 그레이엄에게 가서 이 회사에 복사기라는 새 상품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지 않는다고 답했죠. 그것은 급등제였고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저는 그 주식이 처음 20달러에 시작해서 50달러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0달러, 2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두 번의 분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샀더라면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주식으로 보였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 특정 제품이 그렇게 성공할 줄을 몰랐으니까요.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실은 사람들이 그 제품이 좋다고 말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저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해 투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들은 문제를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사장과 이사들이 화를 내고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채가 없는 회사를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회사가 빚을 갚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종종 주식시장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팔 때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책임감으로 방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에게 제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면 같은 주식을 사려고 하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오셔서 제게 당신이 무슨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펜실베니아 철도의 파산 채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건은 아주 잘 됐죠. 그 남성은 자신이 너무 집착하게 된다며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당신이 어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 나서 그 주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왜 주식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죠. 저는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어야 하고 많은 해치펀드가 이와 같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청중, 성공적인 가치투자자가 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주요 성격 및 특성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차분한 성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을 사용해서 하는 일에 대해 너무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주식에 관여하게 되면 판단에 역량을 미치게 됩니다. 벤자민 그레염도 차분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감정에 역량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논리적인 사람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그 사람이 편안하게 느껴져 감정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니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살 겁니다. 캐나다에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블랙신은 사기꾼이었는데 명성있고 부유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유가증권을 사고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저렴하지 않으면 주식을 사지 않을 거니까요. 회사의 연례 보고서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연례 보고서를 읽고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몇 년 동안의 결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을 좋아하고 만약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사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고 사실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수년간 매도한 주식 중에 나중에 주가가 엄청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아버린 걸 어쩌나요? 저는 아이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 고 말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세요. 당신은 이미 그걸 매도했고 다른 주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이 성공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선생님에 대해 쓴 포부스 기사에 따르면 선생님께서는 17번의 불경기를 겪으셨다고 했는데요. 불황을 겪게 되면 다음번 불황도 이전과 다르지 않겠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 궁금합니다. 저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경기침체가 본인들에게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길 바라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을 살 때 그 가치에 근거하여 주식을 사고 싶지 사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저에게 많은 슬픔을 덜어줍니다. 청주 경기침체가 주식을 사고 저렴한 주식을 찾기에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을 살 기회들은 있습니다. 저는 주식이 저렴하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부채도 없고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들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대중들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가치의 회사 주식을 구입해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읽어보면 그는 그의 일에 대해 그다지 감정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의 강의를 들으면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요. 저평가된 주식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 주식들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레이엄은 주식들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콜라를 만드는 회사와 칫솔 등을 다루는 회사를 비교했는데 동일한 재무 페이지에 함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 모두 현재도 운영되고 있죠. 그레이엄은 두 곳 모두 좋은 예로 사용했고 서로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저는 개별 주식을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었죠. 하지만 다른 회사를 비교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회사들을 비교해보면 한 회사가 다른 곳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주류 회사처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을 비교해보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더 높은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더 낮은 가격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경쟁 우위의 회사 주식을 사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저는 돈을 잃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주, 최근 몇 년간 경영진이 훨씬 자주 교체되므로 좋은 가치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고 시장은 더 효율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주식이 매도되어야 하는 곳에서 매도되는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불리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석가로서의 임무는 왜 어떤 주식이 다른 주식보다 더 많이 팔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업계 내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회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오늘날 증권 분석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권 분석가들이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종종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하곤 합니다. 언제 매도하고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의 돈을 다룬다는 일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저는 운이 좋았는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 절대 그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월스트리트에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조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중 업종 간 주식과 채권의 다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대한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저는 그 점에 대해 정말로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컴퓨터 산업에 대해 이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컴퓨터 산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훌륭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여하지 않고 멀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산업에 투자했다고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업을 잘 알고 있다면 어떤 주식이 다른 주식보다 더 낫다는 것을 분간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사실이 두려울 수 있겠죠. 저는 캠벨 숲과 같은 회사들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그 기업의 주식을 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산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신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편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다른 질문이 뭐였나요? 청주, 주식과 채권 중에 100% 주식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둘을 혼합하시나요? 수년에 걸쳐 주식과 채권은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원하고 정부도 여러 가지를 원하고 그러면서 빚이 생기고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소유하면 아마 적은 돈을 매우 높은 이자로 소유하겠지만 결코 많은 돈은 벌지 못할 겁니다. 캐나다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과 캐나다는 주식시장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비록 제가 캐나다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읽어보지 않았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장이 매우 중요하며 세금이 너무 높다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느낍니다. 저는 채권의 디플레이션 요인 때문에 주식을 선호합니다. 결국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채권을 소유함으로 인해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산으로 상속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얻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에서는 알맞은 투자를 한다면 매우 성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채권보다 주식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채권은 노인을 위한 것입니다. 청중, 50년대 젊은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개인 펀드를 위해 자금을 조달한 경험, 실수, 기준과 다른 일처리 방식 등을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꽤 재밌다고 생각했던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레이엄이 은퇴하고 사업을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워렌이 그레이엄을 떠난 후 길 건너편에 사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품성이 훌륭한 남성이 그의 아내와 4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워렌은 그 남성에게 그의 투자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햇볕에 그을린 20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돈을 줄 수 있겠냐며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동키호테였고 그는 나중에 코카콜라의 사장이 됩니다. 요새도 가끔 그들과 모임을 가지면 항상 그의 아내가 젊었던 워렌이 투자를 권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어떻게 느꼈었는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일해보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보유자금을 운용해보거나 가족으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운용해보거나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펀드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을 때는 특히 그러합니다. 고객들을 위해 돈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투자에 대해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을 잘 통제해야 하고요. 선생님이 하신 가장 큰 실수와 초보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제 실수를 잘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제 가장 큰 실수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실수라 함은 제가 많은 돈을 잘못 투자했다던가 투자한 주식이 하락한 것과 같은 일들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돈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식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불안해서 주식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과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던 거죠. 대부분 100개 이상의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하였고 그렇게 큰 분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라고 할 만한 것을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샀던 어떤 주식이 주당 2달러에 거래되었고 저는 꽤 오랫동안 주당 2달러에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군용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던 한 남자가 회사의 약 8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든 주식을 약 주당 7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저에게 소송을 걸더군요. 한 변호사가 말하길 이 건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공개 제안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불평했고 뉴욕주 법원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뉴욕주 항소법원의 차상급 법원에 상고했고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 주식을 소유한 남자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베를린이었는데 그는 보험 담당자였던 제 친구에게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 고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10만 달러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송에 휘말리는 게 정말 가치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포기했고 한 주당 7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방이 강화되었고 그가 아주 잘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법적인 문제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저는 제 실수에 대해 전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팔고 이익을 본 후에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될 때 저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저는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엮이는 실수를 피하고자 합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한 남자가 캐나다에서 왔고 크록스오일이라는 회사를 팔았는데 SEC에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그는 수십억 달러를 갖고 수감되었고 감옥에 나온 후로 그 돈으로 공부하면서 사람을 접대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제가 엮이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서 말해줄 수가 없군요. 청중, 지금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아시아 특히 중국의 투자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캐나다를 제외한 외국 회사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보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회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회사를 사고 싶습니다. 다른 곳은 특히 중국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 중 한 곳입니다. 그러한 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금지령에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갑자기 정부가 지불하고 싶은 만큼 지불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그와 같은 범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유럽 기업들에는 관여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들의 연례 보고서는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는 미국 회사를 사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청중 오늘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 초기 제록스의 사례와 성공적으로 매도하는 시기 파악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매수하는 시점 아니면 어쩌면 좋은 투자 상품을 너무 일찍 매도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투자했던 것들의 매수 및 매도 시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식 전체를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씩 매도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살 때 주당 50달러를 지불했고 그것이 100달러가 된다면 100%의 이익을 내는 것이므로 저라면 그것을 팔았을 겁니다. 더는 걱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한 번에 모든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팔았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약 3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었고 실증난다고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업의 보고서를 받아서 읽고 기업이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익을 얻는 걸 좋아하지만 주식이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오르면 자동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은 공식은 없습니다. 주식은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충분히 고점일 때 취약점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주식이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때 매도하지 않으면 다시 50달러로 떨어지게 됩니다. 흐름을 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책하게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저는 주식이 상승세를 타면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이냐는 거죠.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것 같은 코멘트를 적어왔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저와 1951년 출간한 증권분석 제3호입니다. 도서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책의 536쪽에 그레이엄은 가격과 가치의 차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726쪽에서 특수상황 투자에 대해 다룹니다. 저는 이것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맥도날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요식업 체인점인 맥도날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주당 14달러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인점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주당 14달러일 때 그레이엄의 공식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레이엄의 공식이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G는 성공할 경우 예상되는 이득 L은 투자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 C는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 Y는 보유기간 P는 증권의 현재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수적 공식이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공식의 장점은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저는 맥도날드가 22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14달러에 매수해서 22달러에 매도하면 8포인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75%의 성공 확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식에 100% 빼기 C를 곱합니다. 그러면 600이 나옵니다. 75%를 했을 때 600빼기 50이 되고 분모의 14를 나눠줍니다. 소요기간이 2년 정도 될 거라고 가정한다면 분자는 14 곱하기 2 해서 28이 되고 연간 수익률로 19.6%가 나옵니다. 이것의 묘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가치를 추정한 다음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1951년에 출간된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세 번째 호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언급하는 이유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책을 쓰고 있을 당시 제게 부록에 많은 내용이 있으니 넣어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한 이 항목을 선택했는데 회사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일 뿐이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자산배분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채권보다 주식을 선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개별 주식에 얼마 정도를 할당하십니까? 경험상 최대 할당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및 주식에 얼마를 넣고 싶은지에 달려있습니다. 저희는 100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 한 군데에 너무 많이 넣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이고 마음에 든다면 20%를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 이상은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20만 달러를 넣을 수 있겠죠? 많은 돈이긴 하지만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순자산의 절반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하고 싶은 금액을 제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들이 돈에 대해 우려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10%를 넣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판단력에 대해 얼마나 낙관적인가에 달려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어 기술산업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 과도하게 기술주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펄킨스의 책을 읽었는데 그는 이러한 버블에 대해 썼습니다. 아마도 도서관에서 그 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버블에 대한 그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실제로 몇 가지 주식을 공매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공매도가 성가셔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펄킨스의 책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1951년 출간한 벤자민 그레이엄의 세 번째 호를 좋아합니다. 아마도 더 이상 인쇄되지 않을 텐데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읽어보면 재밌을 겁니다. 청중 회사를 보실 때 과거 재무제표와 연간 보고서에만 의존하십니까? 아니면 외부 조사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장부가 이하로 팔리는 주식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지 않는 기업도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보호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다음 회사 자체를 봅니다. 그 회사가 대단한 회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장부가가 많고 과거 20년을 본다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포브스에 기구한 기사에서 약 6개의 주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괜찮은 주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작성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11일 후에 저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고 있죠. 청중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업계 라인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업종을 피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심을 가질 만한 특정 업종에 대해 어떻게 익숙해지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 제가 틀렸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항공사 주식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저는 그쪽에 투자하지 않았고 항공사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성장을 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활용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장주를 사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 주식을 사고 회사가 걸어온 지난 20년을 돌아봅니다. 회사가 한 일을 보고 연간 보고서를 받습니다.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일 중 하나는 비윤리적인 경영진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돈은 여러분들의 것이거나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책임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락장일 때 보호받는 주식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망이 좋지 않은 종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빌류 라인으로 10년 전의 주식 상황, 장부가치, 부채 구조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증권 분석가가 엄청 많으니 관심 있는 기업의 연례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구입하는데요. 컴퓨터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듣고 싶은 것을 제공할 뿐입니다. 저는 어쨌든 마지막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과 고객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점이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매우 철학적인 사람인 워렌 버핏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자신이 읽은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은 지적이며 감정적이지 않은 글이고 그런 것들이 다른 분야에서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투자에 있어서 좋은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잃는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객들이 매우 속상하겠죠. 그래서 주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한 가지 방법은 하락한 주식을 사서 그것들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 산업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청중, 제가 모든 연사들에게 했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선생님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도덕성을 갖추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손실이 생겼다면 기본적으로 가족에게서 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질문에 잘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무언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중,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 학생들과 함께한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가치투자 관련 연사 초청 시간은 학생들이 가치투자자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고 그러한 성격을 개발하고 내재화하는데 필요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 점을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과정은 저와 저의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모두를 대신하여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